스케치와 그림자 그림자 설정은 트레이에 있습니다 트레이에서 켰다 껐다 하는 것은 창 기본 트레이 그림자에서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켜려면 그림자 표시 숨기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그림자가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기본 기능으로 조명의 위치를 딱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위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의 방향을 바꾸시려면 시간하고 날짜를 조절해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림자가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한다면 시간은 정어대로 바꾸고 날짜는 하지, 하지 쪽으로 바뀌어서 위쪽으로 떨어지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땡기더라도 정확히 위에서 떨어지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현재 그림자 설정의 위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위에서 떨어지는 그림자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창, 모델 정보, 지리적 위치에서 위치 추가를 실제 지구본에서 고를 수도 있지만 수동 위치 설정을 누르시고 위도를 적도 지방으로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이제는 시간과 날짜를 조절해서 정확히 위에 떨어지는 그림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밝음과 어두움 같은 경우에는 밝음은 태양빛이, 조명이 비치는 부분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그림자가 지는 부분의 밝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영 처리를 위해서 태양 사용은 이거는 그림자가 켜져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꺼져 있을 때 체크하시게 되면 화면을 돌리더라도 명암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체크를 끄게 되면 내가 보는 방향, 내가 보는 부분이 가장 밝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시 부분은 자, 면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 그림자의 위치를 바꾼다고 치면 이 면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표시로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를 바닥에 그리고 여기 선, 여기는 면이 아니라 선인데 선의 그림자를 키우고 싶으면은 가장자리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닥의 기준은 바로 축의 0점 부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밑에 부분은 그림자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림자를 설정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림자를 켰는데 안에 들어가서 야간 시간대 형광등에 있는 조명이 떨어진다고 치면은 그림자를 위에서 떨어지도록 설정을 하고 천장을 막게 되면은 레이어를 이렇게 막게 되면 이제 그림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그림자를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통과시킬 개체를 그룹화 시켜서 요소 정보에 가시게 되면은 그림자 씌우기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씌우기를 꺼주시면은 이때는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통과되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제대로 밑에 그림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책상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 있는데 이 개체는 그림자를 표현하고 싶지 않다 했을 때 그림자 거두기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그림자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2019 버전에는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2017 버전에는 아이콘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자, 여기 상세보기를 눌러서 자, 씌우기하고 거두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으니까 거두기를 눌러주면은 여기 선택한 개체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마찬가지로 천장 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안 나오는데 이때 천장을 선택해서 그림자 씌우기를 꺼주시면은 마찬가지로 2017 버전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씌우기하고 거두기는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케치업 그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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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